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8장 41절로 46절 믿음이 환란을 이긴다 제모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41절로 46절 교독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하베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헌비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엘리야가 아하베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43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44절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하비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아멘 저희가 이 비상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 11기상 17장부터 시작하는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홉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새벽 믿음이 환란을 이긴다 이 환란을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후상을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자 온 땅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의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환란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환란을 이긴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환란을 이긴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이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립니다 지난 3년 6개월에 이 환란을 이기고 아침 내 이 땅에 큰 비가 오기까지 엘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엘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아의 믿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새벽이 추구합니다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충만케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현상과 사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길 오늘도 현실과 사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엘리아의 믿음 세 가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아는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41절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엘리아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궁전으로 돌아가서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하실 수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궁전으로 편히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 귀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새벽 여러분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기를 추구합니다 실상은 아직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아직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아의 믿음 속에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실과 사실은 비가 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고 내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물이 있을까 어디 물이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 우물은 찾을 수 있고 물이 흐르던 시내는 찾을 수 있지만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이제 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여 이제 염려치 마시고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침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소리가 먼저 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던 길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 걸어서 학교를 매일 다녔는데 지루하니까 친구들하고 그 철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철길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기차가 올 시간쯤 되면 우리는 그 철길 위에 귀를 대면 아직 기차는 보이지 않아요 저희 부대면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그 철길 위에 그러니까 레일이죠 기차가 다니는 그 레일 철길 위에 귀를 갖다 대면 철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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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는 분 오늘 그 소리 듣길 바랍니다 기차가 오는 소리가 소리가 먼저 들려요 아멘 하면 오늘 소리가 먼저 들을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소리가 먼저 와요 오늘 이 새벽에 소리가 먼저 이 마귀를 추구합니다 소리가 먼저 와요 그 소리가 오면 반드시 실체가 옵니다 사실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일리아는 그래서 사실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비 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일리아는 비가 올 줄 믿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에요 비가 옵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비 소리가 있나요 비가 온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소리가 이 나이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환란의 때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됩니다 떠나갑니다 나라가 안정화될 것이에요 모든 게 회복될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환란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한대로 구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이 병에 물이 있습니다 이 병의 물은 물은 똑같아요 이 물은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습이 될 것이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병에 담으면 원형이 되듯이 물은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말이라고 하는 그릇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환란을 이긴다 이 환란의 때 먼저 믿음으로 말하고 이 환란의 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환란의 때 먼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란의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나요 또 무슨 일이 났을까 뉴스 듣기가 겁이 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사실이 뉴스가 소식이 환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그 환란의 시대를 이기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여러분 이 신정 코로나 바리스가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의 길이 열 줄 믿고 모든 환란을 이 민족은 반드시 기도로 이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온 날들 동안 믿음의 말을 하자 사실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말이 환란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아픔과 안타까운 소식 소식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엘리야는 왕에게 왕이여 이제 그만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헌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엘리야는 갈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는 그를 따르던 사완에게 너는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를 보아라 자기는 자기는 이제 이 풀숲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완에게는 자 이제 비가 오는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한번 보아라 그럽니다 그가 주여 이 땅에 비가 속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큰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이 환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 기근이 떠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사완에게 올라가 비가 오는지 보아라 사완이 첫 번째로 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아직도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올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보라 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올라가보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네 번째 올라갑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올라갑니다 여전히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래도 비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일곱 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현실과 사실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환란의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일곱 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살아난 성도 여러분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되 그저 생각으로, 마음으로,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시 기도하고 사원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가 말합니다 손바닥만은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드디어 비가 올 신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은 마른 하늘같이 비가 올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기도하는 종들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한빛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빛교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도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하늘은 마른 하늘이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아는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계속합시다 우리 한빛교에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세상을 움직입니다 넓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기도의 골방이 이깁니다 오늘도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일곱 번에 일곱 번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주여 오늘도 이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식혀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능성과 세상의 희망을 소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이 환란을 이깁니다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의 모든 생각을 묶어두고 저의 마음을 묶어둡니다 로마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환란의 때를 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룰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안타깝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지라도 우리 한빛교회는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환란을 이길 것입니다 한나도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한날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